에피소드 4 울프 오너거스 에피소드 4 드디어 한글 자막이 나왔네요 자막 만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KSA신인 고가요 자막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플레이 에피소드 4 전편에서 주인공은 이제 그 저길 만났죠 블러드메리 플러드메리라고 피에메리 진짜 무서운 악녀라고 하는데 주인공보다 싸움 잘하는 애는 그를 처음 봤어 완전 깡말한 여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보다 싸움을 더 잘하죠 어리버리 차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늑대인간으로 변신한 주인공까지도 블러드메리한테 쓰러졌어요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해요 과연 적의 보스는 누구일까 해요 출발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예전 프리비어슬리죠 프리비어슬리 온 울퍼모아 백설공주를 사랑하던 시장은 변태임이 밝혀지고 하지만 그는 진범이 아니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이 모여 사는 이 뉴욕의 한 마을에서 환영이 환영이 연쇄살인을 일으킨 범인은 누구일까 저는 그는 했지 뭐? 불러드메리한테 불러드메리한테 훅 갑니다 오우 네, 저의 인생은 저의 인생은 정말, 저는 그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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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mento 뭐야 너 난 백비해진 팔린필っちゃ음 verg 왜 од reasonable 내 전체의 혈액은 나 완전 많이 다쳤어 내가 모든 은혜의 한 잔을 안 뺏어야지 저의 은혜는 또한 혈액을 더욱더 약해져 쉽지 않네, 움직여 아, 혜연아 내 발, 내 발 이 길을 걸어가네 너는 알았을 때까지 했을 때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못했지만 멀리서는 안전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지 말해야 할 것 같군요 제발, 돌려. 안쪽으로 움직여. 닥터 지금 난 일을 좀 하다가 하지만 내가 맞힐 수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어 내가 맞힐 수 있다고? 아, 이거를? 이게 어떻게 내가 맞혀? 선생님, 이거 미친소리 하지마세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내가 맞춰 삑살이 났어 삑살이 났어 다시 삐아 나쁜 말이야 그건 선생님네 삶이 더 이루어질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키우면 한 사람들이랑 그 동물농장에 жив어 한 사람들도 일을 열어줄 작년은 너가 들어도 돼 조금만 듣는 있겠지 자, 생각해 저처럼 일은 무엇일지 이것이... 이거... 멈추려, 깜짝이야, 좀 rest. 죄송합니다, 와이프, 그런데 아기 대기 삼형제, 너와 함께 한 몇 시 걸려야 해. 저는, 내가 더 기다릴 것 같아. 그는 그는... 산에서 떠나. 믿어, 빅비는 더 좋은 손으로 나갈 수 없지. 그리고 저는 이곳이 공간을 해야 되니, 너는 걱정하지 않으면, 그는 감독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가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잠시 후에. 그냥, 우리 시간을 줘 닥, 더 오래? 콜린,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콜린, 닥쳐ите 길을 닥? 응, 도와드라.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네가 안 된 일, 내가 거친 거 아니야 훈련지 마, 그리고... 이 순간... 이 순간은 예전은 없었잖아 아, 심장에 은탄을 맞으면 죽는구나 애들도 아무리 동화속의 물이라도 저사람은 그냥 의사인가 봐요 그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그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그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그냥... 몇일이 지났어 알겠어. 하지만 제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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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남자가 늑대인간이에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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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의 남자가 늑대인간이에요 제발 그는 그는 잠실 수 있을까? 모른다. 그냥 기다려주시고 그는 그는 그의 정신에 대한 의심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급하지 마세요 내가 자신이 살 수 있게 살 수 있게 물론 아무튼, 그는 그에게 다는 거에 대한 조언이다 스와이트? 세립? 콜론? 스와이네? 아니요? 그래서... 너... 음... 기분이 어떠세요? 비그비, 스노우. 얘가 괜찮을 것 같아. 하...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럼... 잘 안전하니...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너는... 너는 숨을 잃어버렸는데... 아니면... 죽었거나... 죽었거나... 음... 나 좀 무서워진 것 같다. 내가 넌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이 시각에 도착했을 때, 이 시각에 도착했을 때, 이 시각에 도착했을 때, 백설, 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네, 너 정말 죽었다고 말했다. 너의 돈까스를 만들어버렸다. 내 장을 뽑아서 순대를 만들어버렸다. 그 사람은 밤을 쉬지 못했을때 자, 지금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 뽀뽀할 수 있었던 타이밍인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너희들 계획이나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누가 물어볼까? 내가 죽은 남자가 죽을까? 죽은 남자가, 블랄드네리, 툴이드릴리 이건 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였어 그래, 죽은 남자가 죽은 남자가 죽을때는 이유야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폭발한다고 그는 인정적이고, 당황하고 저 둘이 제 선택이 없다면 저는 당황할 수 없지 뭐해? 크레인, 큰 비그 비가 구입했다고 알겠어? 그는 집에서 게임을 할 수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내 혐의로 불렀어? 저게 내 혐의로 부른 것 같지? 그래... 고마워요, 백설 당신이 하는 일은 잘한 일이여 아무것도 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레인은 그 코프에서 울렸던 것들이 있었나? 아, 나 이거 깝죽이자 이거 이걸로 가자 크레인은 또 다른 것들이 있었나?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안전한 것들이 없었지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왕이 없었지 크레인은 아직은 그녀가 없었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말할게 지금 걱정할 것 같아 아기대지 삼형제 중 셋째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첫째일거야 빈둥빈둥 놀던 벽돌 집안 짓고 초가집 짓던 크레인은 꼼꼼같이죠 디틀린 남자라는게 보스인데 여기서 나왔었었나 디틀린 남자가 누구였지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는거지 어떻게 다 일어날지 모르는거지 알지 모르는거지 어떻게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저 생각했을때 하지만 지금 이 싸움이 오랫동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멜로디인거같은데 우리의 방법은 부끄러워 자, 우리는 맞는 방법을 해야 할 수 없는 것 As- what is it? 맞음 as- what do you think I mean? I don't know, but it's suspiciously sounds like you were the only one Bigby's the one on the front lines but if we give him the two of those have been given. Those would work better as well. Some of the things who used to bring to the ground and thought so I don't want anyone to get hurt. Yeah, wait. What are you saying? It's been a bad way. We haven't been doing a good job. 아, 아, 약간 독대적인 거였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잘라야 합니다. 책을 구매하자. 책을 구매하자. 그냥 구매하자. 아니, 이거 회의할 때 그거 하냐, 이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뭔가요?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일하자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게 뭔가요? 그러니까 좀 더 납득이 가게 일하자는 것이예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내 여자지만 지금 이거. 말은 쉽지. 아, 이러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러브라인으로 가야돼, 러브라인. 러브라인으로 갑시다. 러브라인으로 갑시다. 러브라인으로 갑시다. 러브라인으로 갑시다. 러브라인으로 갑시다. 러브라인으로 갑시다. 어쨌든, 인정합시다. 인정해주고. 야, 뭐야. 나한테 지금 배신 때렸다는 저 눈빛은 뭐지? 출빵을 날려가지고 진짜 돼지 주물럭을 만들어 버릴까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현대캡을 보내줄까? 그 나쁜 놈은 뭐지? 그 나쁜 놈은 뭐지. 다들 빅비가 웃고,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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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아, 이 둘이 또 반목이 생기네. 이게 뭐지? 이쁘게, 이쁘게,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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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어우, 참 신난 퇴근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술을 마시는 분이 되네? 금방 일어나서.. 그리고 그런 종류가 있다면, 도대체 아닌가? 모든 곳에 서는 일을 먹게 그리고 이 녀석이 만약 draft 않고 공연해줄게 되나? 내가 희귀야, 뇌 그릇과 희귀하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 자, 다들 좀 침착해! 알겠어? 저는 완전히 상당하더라고 넌 아니지도 모르겠어 그냥 말해, 어떻게 알지, 베이크비? 야 어쨌든, 돼지야 좀 나가있어봐라. 너만 없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어. 아, 버프킨 어디있지? 어, 뭐지? 오케이, 내가 알아봐. 감사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기다려있어. 누구지? 너리사. 너리사? 그 인어 공주에서 그 인어 공주? 네. 사실은 버프킨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하지만 그것은 너에게 말해줄게. 그게 무엇일까? 아, 비그비가 존경자. 너, 그 인어 공주에 대해 잘하고있어. 너의 인어 공주에 대해 말해줄게. 너의 인어 공주에 대해 말해줄게. 그녀는 뭔가를 알고있어. 좀 알려줄게. 그녀는 뭐지. 그녀는 뭐지. 아마 그녀는 뭐지. 저는 버프킨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내가 버프킨에게 너무 오래 남아있어. 그 인어 공주에 대해 말해줄게. 그녀는 이 옷을 제거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또 다른 옷을 볼 수 있겠어. 너리사에 대해 말해줄게. 너리사에 대해 말해줄게. 네, 네. 캡틴. 그녀는 공주에 대해 말해줄게. 그녀는 정말 금방을 보내줄지 않겠지? 내가 말해줄게, 그녀는 정말 진심한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계속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해줄게. 스노우가 없지. 그녀는 그냥...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죽였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미그비. 한 도시에, 한 마을에서, 한 동네에서, 동화 속 인물들이 사람인 척 변신해서 살고 있죠. 그런데, 동화 속 인물들이 마냥 좋은게 아니라, 굉장히 냉혹하고 냉혹한 세계에요. 굉장히 냉혹해요. 이런 세계에서,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동화 속 인물들이 살인당하는, 살해당하는, 그 범인을 주인공인 빅비가 찾고 있습니다. 현실 반영 캐릭터죠. 막, 불륜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범죄도 저지르고, 막 그래요. 유저유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백술공주만 하더라도, 지금 이혼녀에요. 그리고, 미녀와 야수는, 지금 권택이구요. 그 다음에, 이노공주는, 스트릿바에서 일하고 있구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주인공은 늑대인간인데, 늑대라는 캐릭터는 원래 동화 속에서 굉장히, 사악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죄책감 때문에, 이곳에서만큼은, 탐정으로 일하고 있어요. 도와주면서. 앱스 두포 시작하겠습니다. 쟤는 이노공주입니다. 스트릿바에서 일하고 있죠. 굉장히 친근하죠. 우리 볼거 안볼거 서로 다 본사이라서. 저 여자분과는, 우리 다 그때 스트릿바에서. 저만 봤나요? 저만 봤었나? 너... out... 존재해도 괜찮으십니까? 너 오늘 강 melod이였지스타 wichtiger 난lovaks legs ك struggle 다시 starts 아움를 다시 침, ал센기 and conference 많은 사람에 물闹이 많을거라 그런거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 너무 잘 핀다 뭐라고 말하는 건 내가 널 시간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널 자신의 시간을 잃지 않는다 루깅과 파이의 질의 중에서 내가 내가 찾았을 때 내가 찾았다 너는 내 방법을 찾아냈다 내가 내 손에 도착해 아마 다시 작업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고맙습니다. 저... 작업할 수 있겠지. 네가 여기 온 이유는 뒤틀린 남자가 지금 나한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고. 내 말 맞지? 아, 또 저 소리 하네. 아, 또 저 소리 하네 저거. 아, 머더구스의 크루키드맨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뒤틀린 남자구나? 아, 크루키드맨이. 아아... 때때부터... 우리의 생활을 찾기 위해 우리의 길을 찾고. 흐름을 찾고, 흐름을 찾고. 아... 아, 제가 친구가 있었는데. 제 길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음... 이게 무슨 뜻일지? 페이서, 릴리를 말하는 건가? 지금 페이서, 릴리에 대해 뭔가를 말하는 거지? 지금 페이서, 릴리에 대해 뭔가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나는... 남은 남은 없지. 그래서 나는 당신을 향해 봐야 할 것 같아. 어,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넌? 내 일이야. 내 일이야. 내 친구는 다가 아니야. 친구보다도 다른 분들도 다. 죄송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알게 될 것 같아. 나는 당신을 알게 될 것 같아. 나는 당신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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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당신의 입술은 사라진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의 입술은 사라진 것 같아. 술을 먹어야 되나? 나는... 술을 먹으면 술이 슬슬 나오는데, 저거. 나는... 나는 당신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 나는 당신이 어떻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리본. 아, 맞다. 저 리본. 그 죽은 여자도... 당나귀 공주도 저거 메고 있었죠. 맞아 맞아 맞아. 너? 나는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나는... 내가 뭘 할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그것은 리본이야. 저게 도총장치다 그런건가? 그래서 말을 못하는건가? 아니면 저걸 하면 저게... 목을 자르나? 아하! 저거 자체가 무슨 봉인 같은건가 봐. 그래서 뭘 말하면... 저게 목을 딱 잘라버리나? 그래가지고 목이 잘려있는건가? 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냥... 리본을 꺼지지 않아? 어... 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야, 완전 겁내네.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조금라. 괜찮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왜 점점한테 알려진다고? 내가 벗어. 나 그렇게 해야지? 유지한 소유의 손으로는 전차를 줄 알았어. 그 먹는 것 같아. 자, 이제 래슨을 اب 진짜 잘해야지. 나, 그렇지. 이게 바로 남자의 눈빛, 남자의 침묵 남자의 그윽함 누가 누구를 찾으면 내가 여기가 왔어 아마 백설일거야 걱정하지마 듣고, 셰프 너 우리의 전화와 함께할 수 있을까? 난... 불안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너와 함께 말하지 않겠지 제발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걱정하지 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쉐이터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요. 제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얼마나 강력한 것 같네요. 여자랑 둘이 있다가 문이 열리니깐 그들은 당신과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크레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업체에 가야겠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잊지 않을까 생각할 수 없네. 잠깐만! 너는 가야겠지? 그거는.. 너무 깝깝하게 입고 다녀? 문을 보내주는 방법이 없네. 그녀가 무엇을 했다? 그녀가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어떤 것을 받았지? 아... 그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레인으로 말한 걸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걸 말했다는 게 리본에 있는 건 그리고 리본을 꺼낸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리 리의 죽음이 죽었다 오케이, 잘생겼다 그래서, 이 러리와 베드의 것들은 뭔가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곳에 볼 수 있어?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아니면 저쯤 저녁에 들었을까? 그리고... 그가 발생한게... 너리사는 거기서 했다고 말했죠. 그가 터뜨린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을까. 음... 음... 둘이 꽤 기다렸어. 저한테.. .. 버킨으로 사iony기 위한 계획. 저는 그가 내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이끌어라. 비크피. 그는 그녀가 이끌어진 사람입니까? 그녀가 왜 그녀가 이거라고 말할까? 그녀가 이끌어온. 그녀가 이끌어져. 그녀가 그녀가 이끌어졌을 때,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다른 문제를 대담할 수 있는 것들. 미녀와 야스의 지, 산림 빌딩, 정어, 권태기가 있는 미녀와 야스, 또 싸우고 있어, 아, 또 보고 싸우면 좋은가. 그러니까 쟤네들이 싸우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 호텔에 수사를 하러 갔는데, 그 호텔, 호텔에 이제 그, 돈 받는 아주머니가 미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가가지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었는데, 야스가 오면서 우리 둘 사이를 의심했어요. 거기가 이제 호텔이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 전부터 좀 약간 안 좋은 것도 있고. 엘사? 초콜릿 공허